이야 저는 저희 팀이 정말 무대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다들 너무 잘하다 보니까 뭔가 뭔가 이게 우리 팀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끼리 연습이 예를 들어 뭐 11시까지 하겠다 해가지고 11시에 끝났는데 우리끼리 야 한 번만 더 하자를 계속 했던 연습인 것 같은데 그만큼 또 퍼포먼스가 좀 잘 나왔네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하자 할 때 내심 이 정도면 됐는데 하고 생각했던 우리 멤버분들이 없었겠죠?